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남편 못생겼다고 후레치기 하다가 오지게 욕처먹은 아줌에 데려왔어요. 봅시다. 제목 얼굴이 너무나 못생긴 우리 남편 이젠 결혼한 것도 후회가 돼요. 아줌마 장난해요? 얼굴까지 잘생겼으면 너희 남편이 겨우 너같은 걸 만났겠냐고. 원제 남편이 너무 못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초중반 부부예요. 저는 32 남편은 35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남편이 못생겼는데 아니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어요. 그냥 못생긴 거야. 연애 때도 이미 알고 느꼈던 건데 그래도 그땐 같이 살진 않았잖아요. 크게 나쁘지 않았고 또 사람이 되게 성실하고 알뜰살뜰 사소한 거 다 잘 챙겨주고 저 하나만 바라봐주는 점 때문에 그래 뭐 이거면 됐지.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는 게 최고라고 하더라. 이런 말도 여러 번 들어서 그냥 결혼했어요. 아 물론 지금도 얼굴 못생긴 거 말고 나쁜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가 너무 크다 이거죠. 어쩌다 한 번씩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면서 뭐야 사람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 이런 생각과 동시에 또 배우자의 외면만 보고 이런 거지같은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나쁜 년 같아서 괴로움과 자괴감이 동시에 들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배우 현 봉식님 느낌이에요. 이분 그 사람이죠. 수리남에 나오는 하정우 씨 친구 역으로 그분인데 아니 솔직히 인물 나쁘지 않던데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나마 남편이 키는 커서 185거든요. 이건 뭐 그나마 다행이죠. 한 번씩 언젠게 있는 날이면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 자리를 회피해버려요. 얼굴 보면 더 화가 나니까요. 또 그런 거 떠나서 우리 이색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고 뭐 또 제가 이러면 댓글로 그럼 너는? 넌 이쁘냐? 이런 말 나올텐데 저는 그래도 꾸준히 관리를 하는 사람이구요. 어딜 가든 미인이란 소리 정도는 듣는 편이에요. 아니 그래 뭐 못생긴거야 그냥 제가 참고 견디면 되는 거겠지만 이 사람이 또 청결하슬 타일도 아니라 냄새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젠 정말 부부관계도 하기 싫어요.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 진짜 이혼 생각도 드는데 또 다른 건 또 좋아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런 거 빼면 100점짜리 남편입니다. 근데 근데 못생겨도 너무너무 못생겼다 이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그 어디에도 귀여운 구석 하나 없어요. 나름 운동은 되게 열심히 해서 몸은 괜찮거든요. 근데도 극복이 안 돼요. 어쩌면 좋을까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어디 가서 미인 소리 이지랄? 그래 니 사진 한번 올려봐라. 한번 보자. 2번 뭐라? 남편이 너무 못생겼다고? 연병하는구만? 아니 그러니까 너 따위를 만난 거 아니겠어? 잘생겼으면 너 같은 걸 만나고 결혼까지 했겠냐고? 댓글 맞아요. 남자가 잘생겼으면 선택 범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넓어지거든. 3번 미인이란 말을 꽤 듣습니다. 이랄지? 끌 끌 끌 아니 그렇게 이쁘신 분이 왜 저런 남자랑 결혼했대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징징대면 뭐 어쩌라고 니가 선택한 거 아니야. 싫어? 그럼 이혼하던가. 근데 이혼은 또 못하겠지? 되돗걸? 끌 끌 끌 니가 진짜 미인이었으면 잘생긴 남자들이 알아서 먼저 들러붙었겠지. 다시 말해 니 남편 차례는 어림도 없었다. 이런 말이야. 거울 좀 보세요. 아줌마. 4번 어... 쓴이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요즘 우리 마누라 면상 볼 때마다 그냥 그지 같아. 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생길 수가 있냐 이거지. 약간 우리 마누라가 말상인데 뽀뽀하겠다면서 입술 들이대면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오만장이 다 떨어진다니까? 연애 때는 나 좋아해주고 착하고 그래서 그래 뭐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결혼까지 한 건데요. 솔직히 외모 빼고는 100점이긴 해. 근데 너무 못생겨가지고 자꾸만 그런 거지같은 현타가 온다 이거지. 아줌마처럼. 저는요. 나름 잘생겼다는 소리도 종종 듣는 편이고 친구들 중에 몇몇은 제가 연애할 때도 야 니가 너무 아까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어?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참 인생이 그래요. 나도 그렇고 쓴이 아줌마도 그렇고 참 그지같다 이거지. 대답글. 헐. 님 거울이세요? 거울 치려 지리네. 5번. 아휴. 그래봤자 남들이 보면 다 거기서 거기. 오징어와 주꾸미일 뿐인데. 꼭 보면 이런 것들이 지가 더 우월하다고 시부렁거리거든. 그래 그래 그래. 대답쓰니. 아니에요. 저는 남편 인간성 성실함 이것만 보고 만난 겁니다. 그리고 연애하다 바로 결혼한 케이스라서 결혼 전 연애할 때는 옷도 잘 갖춰 입고 나오고 그러니까 얼굴 못생긴게 크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같이 사니까 팬티 바람으로 자고 있는 거. 머리에 까치집 지어져 있는 거. 또 위도 안좋아가지고 입냄새도 오지거든. 대댓글. 야쓴니 대댓글 진짜 못돼 처먹었다. 네 남편 말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 6번. 네 알았으니까 그냥 이혼하세요. 너 같은 거랑 사는 남편만 불쌍해. 이혼하라고. 7번. 못생긴 남자야. 그래요. 저도 싫어요. 싫지만 이런 익명 게시판에 자기 배우자 욕이나 쳐 해대는 당신 같은 여자가 백배 천배 더 싫어. 그냥 혐오함 그 자체야. 그지같다고. 그렇게 못생겼고 그게 그렇게 싫었으면 결혼도 안했어야지. 네 남편이 아무리 못생겨도 네 마음만 할까 싶어요. 8번. 근데요. 쓴이 남편도 쓴이랑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착한 마음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알고보니 개썩은 여자라고. 9번. 뭐? 미인이 어쩌고 어째? 그런 거 사회생활 하는 여자라면 누구라도 다 듣는 말인데 진짜로 지가 이뻐서 그런 줄 아는 거야? 10번. 세상에. 어쩜 좋아. 10번. 뭐? 나머지가 100점이라고? 그럼 뭐 돈도 많고 능력이 좋다 이거구만. 너는 이쁜 편인데 왜 못생긴 남자랑 결혼을 했을까? 당연히 너는 능력이 어? 잡도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뇨. 남자가 얼굴까지 잘생겼으면 너 같은 걸 봤겠습니까? 지 꼬라지는 생각 안 하는 거 진짜 한심하구만. 아니 지금 누가 누구들에게 편하게 사는 줄 모르는 거요. 어? 추가. 댓글들 다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정말 나쁜 년이었네요. 그리고 남편 경제력을 보고 타협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저희 둘 다 없이 시작했고 그래서 같이 가정꾸린 거고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제목을 너무 못생겼다라고 써가지고 오해가 생긴 거 같은데 제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위생입니다. 저는 비흡연자고 남편은 담배를 피워요. 그냥 연초랑 전담 다 같이요. 그리고 위장이 안 좋아서 위장약을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걸 깜빡하거나 바빠서 약을 타오지 못하는 날에는 정말 입냄새가 말도 못할 정도로 올라와요. 속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 말하나 봅니다. 거기다 담배까지 피우니까 더 크지 같아. 요즘 남자들 보면 클렌징품에 팩이랑 스킨도 열심히 바르면서 다들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우리 남편은 아니거든요. 클렌징품은 아예 사용도 안하고 생각도 안하고 또 수염도 그래 엄청나게 거의 눈밑까지 자라는 스타일이에요. 게다가 이런 게 남자다운 거라면 면도도 잘 안합니다. 내가 보기엔 그저 비위생적으로 보일 뿐인데 자꾸 이런 소리를 해요. 또 안검하수가 심해서 여름 되기 전에 그거 한번 보러 가자 시술하러 가자 했고요. 또 얼굴에 점도 한 열댓개 있는데 이것도 같이 빼기로 했고 또 이 사람이 갈매기 눈썹이라 인상이 되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눈썹 문신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팩이랑 수면... 수면이 뭐야? 아무튼... 이런 걸 챙겨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이에요. 맨날 옷도 똑같은 거 담배에서 찌들어있는 거 입고 다니다가 제가 잔소리를 해야만 겨우 갈아입는다고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나름 귀여운 구석이 있긴 했는데 이런 비청결한 행동들을 보다 보니까 콩깍지가 홀라당 벗겨진 거겠죠.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열심히 했고 지금도 헬스장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랑 운동 되게 좋아하고요. 또 대회 같은 것도 나가고 싶다 그러고 되게 잘하나 봅니다. 그래 뭐 솔직히 키도 크고 피지컬 하나는 좋아요. 그런데 이런 장점들을 그 청결 하나가 다 박살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저요 어디 가서 미인이다 소리 듣는 거 물론 이게 뭐 저한테 빈말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제 전공도 그렇고 또 다니던 직장도 그렇고 다니던? 지금은 안 다니나? 외모 체형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곳이었다 보니까 적어도 아직까지 어디 가서 못생겼다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끝으로 남편을 까는 걸로 눈살 찌푸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댓글들 쭉 읽어보니까 그냥 제 마음이 못된 거였네요. 오늘은 고기 반찬이라도 푸짐하게 해줘야겠어요. 글은 내일쯤 지우겠습니다. 비난이든 비판이든 댓글 읽고 반성은 해야 되니까요. 그럼 다들 즐거운 밤 되세요. 댓글 1번 저기요 아줌마 내가 다시 말하지만 결국에 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라고요. 그냥 네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만난 거라고. 만약 조금이라도 더 잘난 사람이라면 쓰리 따윈 거들떡 보지도 않았겠죠. 2번 아니 근데 눈 밑으로 수염이 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대댓쓰니 그 있잖아요. 옛날 머슴들처럼 눈 밑까지 수염이 나요. 고창석 씨처럼 3번 보통 키가 185에 덩치까지 있으면 그 피지컬이 멱살 잡고 커버를 해주는데 그것도 힘든 수준인 건가? 아? 대댓쓰니 그러니까 위생이 그 모든 걸 다 잡아먹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면상을 좀 까보라고 아까부터 얘기하잖아. 아줌마 얼굴은 왜 안 깠는데? 야 끝까지 짖고 오라지 생각 안 하는 거 진짜 웃긴다. 끌 끌 끌 끌 그래 뭐 진짜 못생기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남편이 알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어쨌든 뭐 반성을 한다니까 한번 뭐 진짠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나마 다행이긴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